제14회 현인가이즈의 특집 현인선생님을 그리며 첫 무대는 박진도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가랑잎이 휘날린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비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참을 못 이루고 돌아듣는 귓가에 장모에게 읽어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그 목소리 그리워 영원의 노후는 청소거리를 차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 가네 내 고향 내 집에 정한숫도 놓고서 이 아들의 궁리 어머니의 긴 머리가 눈부시여 울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쓸어 안고 싶었어